안녕하세요. 2021년 첫눈이네요. 우리집에도 오전에 8시에 조금 눈이 내렸는데 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눈이 내렸네요. 꼭대기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해 첫눈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. 지금 이제 햇빛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. 조만간에 좀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.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2021년 첫눈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에 이렇게 한번 담아봐요. 우리집 앞마당에는 몇 개 내렸는데 여기 산에 보니까 지금 봤어요. 지금 나와서 지금 오우인데 오우 지금 2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네요. 제가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